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다섯 번째는 그동안 우리는 이제 수요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수요의 짝인 공급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기서 5장에서 배울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의 변화 요인을 알아야 돼요. 수요에서도 수요의 변화 요인이 중요했었죠. 자 그러면 공급은 수요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공급자들이 모든 가격에서 상품을 생산하려는 의사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유량인 거죠. 수요의 뜻을 이해하셨으면 공급도 그 대척점에 있는 거라서 거의 유사한 개념이고요. 공급량은 이게 일정한 가격에서 하나의 가격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급의 법칙도 수요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자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공급량 늘어나죠.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을 때 공급량이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공급에서는 수요와 반대로 가격과 공급량이 서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네요. 수요와 수요량과 가격은 역의 관계가 있었죠. 그렇죠? 자 이거 이런 차이가 있다.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공급이란 것이 처음에 50원이었을 때는 5개를 판매하려고 하고 가격이 100원으로 오르면 공급자들이 5개에서 10개를 팔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급곡선은 이 두 점을 잇는 곡선이 되겠네요. S는 공급곡선, 서플라이의 약자입니다. 공급이란 뜻이죠. 서플라이가. 그래서 이거를 공급곡선을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상향하잖아요. 그래서 무상향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요곡선 이렇게 내려가는 디멘드, 수요곡선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하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공급량의 변화는요. 자 가격의 변화로 공급량, 자 가격이 변화는 되죠. 공급량이죠. 그렇죠? 공급곡선 상의 한 점에서 한 점을 이동. 공급곡선 상에서 이동. 이것도 수요량의 변화랑 똑같아요. 그렇죠? 공급의 변화는 뭐겠어요? 가격 이외의 변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변해서 모든 가격에서 공급 변화하는 것은 곡선 자체,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수요와 똑같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수요를 이해하시면 그냥 프리패스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자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하죠. 이 공급의 변화 요인은 뭐냐면 즉 가격, 그죠? 가격 이외의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공급은 되게 쉬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만약에 생산하는 비용을 있잖아요. 생산하는 비용을 증가시키면은 요거는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근데 비용이 만약에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면은 공급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비용이 하락하면은 공급곡선이 요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세요. 일단 생산 요소 가격. 생산 요소라는 게 뭐냐면 생산물을 만들 때 들어가는 노동. 그러니까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임금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본. 자본은 이자. 뭐 그런. 그리고 생산 재료들. 재료비 같은 게 올라가면은 그러면 비용을 증가하는 거니까 공급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공급이 감소해서 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부담이 늘어나면 이것도 일종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니까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죠. 공급이 감소하죠. 근데 보조금을 받으면 비용이 감소되는 셈이니까 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조세부담이 커지면 공급곡선은 좌측.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면 생산비가 감소하니까 우측으로 이동. 그 다음에 생산 기술 있죠. 생산 기술이 혁신이 일어났다. 생산 기술이 발전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동안 10사람이 투입됐던 거를 5사람만 투입돼서 만들 수 있으니까 비용이 감소하겠죠. 이것도 비용 감소 효과가 있어서 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에 있던 생산 요소 가격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생산 요소 가격이 오른다. 이런 문제보다 가장 지문에 많이 등장하는 건 뭐냐면 원유 가격 있죠. 원유 가격하고 임금. 얘네 둘이 가장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면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원유 가격, 임금. 그 밖의 이자 임대료 등도 이것도 또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수요곡선 배웠고 지금 공급곡선 배웠으니까 얘네들을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조금만 한 번만 더 기다리세요. 우리가 핵심 예제 6에서는 개별 수요곡선과 시장 수요곡선이라는 걸 살펴보고 핵심 예제 7에서 이제 얘네 둘이 눈물에 상봉을 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오늘 수고하셨어요. 핵심 주제 여섯 번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핵심 주제 여섯 번째는